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9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싱 전용 네임 서버 구축을 실습을 진행할게요 그림 9-17번을 보면서 실습을 진행할게요 우리 서버 가상 머신을 초기화시켜 놓으세요 전에 거랑 혹시 꼬일 수 있으니까 초기화시키고 작업을 진행하세요 자 터미널을 열고 먼저 캐싱 전용 네임 서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키지를 설치해야겠죠 apt로 install로 bind9와요 마이너스는 하나죠 bind9랑 bind9 utils 두 개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글자 틀렸네요 utils 또 틀렸네요 bind9 utils 됐죠 설치되면 또 이어서 얘기하죠 설정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좀 해줄게요 클리어 시키고 gedit으로 etc 밑에 bind 밑에 named.conf.optio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얼게요 이 파일을 열어서 21행에 얘가 dns.sac.validation이 오토로 되어있죠 얘를 no로 바꿔주세요 바꾸고 그 다음 행에 추가해줄게요 엔터치고 그 다음 행에 리커전을 yes로 해주세요 리커전 yes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행에서 allow-query를 중괄으로 열고 얘도 any 세미콜론 중괄으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세 행을 추가 또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저장하고 닫을게요 네임 서버를 작동시킬게요 우리 많이 했던 systemctl이죠 리스타트 네임 서버의 이름은 named에요 named 센터치고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잘 된 거고요 확인해 볼까요 status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면 잘 돌고 있죠 active running 잘 되고 있고요 컴퓨터를 껐다 켜도 네임 서버가 계속 작동하게 하려면 Q 누르고 뭐였죠? enable 이었죠 enable named 하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제 작동이 되게 설정이 완료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가게 해서 방화벽을 꺼줘야 돼요 방화벽은 ufwallow하고 53 슬래시 tcp를 안 적어주면 기본이 tcp 되서요 그냥 53으로 적어주면 얘가 현재 53번 포트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ufw status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허용된 포트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53번이 허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축한 네임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 서버에서요 그냥 우리 명령어 중에 dig라는 명령어 있어요 그리고 골뱅이 하고 네임 서버 ip인데 우리 네임 서버가 현재 우리 100번이죠 100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192 168 111 100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고자 할 도메인 우리 네이트 할까요 네이트닷컴 이렇게 치면 얘가 네이트닷컴에 대해서 현재 접속해서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알아냈죠 뭐 이걸로 해도 되고 nslookup도 돼요 똑같아요 nslookup nslookup nslookup으로 현재 서버를 확인하면 서버가 얘가 지금 자기 자신인데 우리 서버를 지금 이걸 바꿀게요 그래서 얘를 서버 192 168 111.100으로 바꾸면 지금부터 이걸 쓰겠다 우리가 구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트닷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잘 응답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음.net 하면 잘 응답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서버에서 구축한 캐싱전용 네임 서버가 물어보면 얘가 밖에 나와서 다 알아다가 알려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하면 되죠 얘를 진짜 사용하면 되죠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을 켜서 얘를 사용하도록 이 설정만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을 초기화하고 제가 부팅까지 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터미널을 넣을까요 터미널을 넣어서 얘를 확인해 볼게요 얘를 접속하면 되는데 우리가 ns록업을 여기서 써도 되거든요 한 번 사용해 보죠 ns록업으로 자, 서버를 바꿔야겠죠 192 192 168 111.100으로 바꿀게요 자, 글글 글글 좀 바꿨어요 크게 자, 그럼 서버가 얘가 지금부터는 이걸 안 쓰고 얘도 얘를 쓰겠다 설정을 했죠 그리고 네이버 닷컴 아무나 물어보면 얘가 잘 ip를 응답을 해 주네요 그럼 정상적으로 현재 얘가 얘를 쓰는 것을 확인을 한 거에요 빠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얘를 완전하게 쓰려면 resolve.conf에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수두로 바꿔야 되요. 왜냐하면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해요 수두나노로 etc 밑에 resolve.conf 하면 수두 쓴 다음에 쓰면 얘가 관리자 권한으로 이 명령으로 시행이 되는 거에요 엔터 그럼 우분투아머인 우분툴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얘가 네임 서버가 뭘로 되어있어요 127 0053으로 되어있죠 얘를 지우고 우리가 구축한 서버 컴퓨터의 ip 19168 111.100번 이렇게 얘가 이제 계속 얘를 쓰겠다 지정을 한 거에요 ctrl x y 엔터 치면 저장이 된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웹서핑을 할 때는 또는 도메인이 필요할 때는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밖에 나가서 알아다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얘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아무나 들어 볼까요 아무데나 들어가 보죠 자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아무 사이트 들어가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접속이 됩니다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 본거에요. 그러면 얘가 접속이 되면제 얘가 현재 얘한테 물어본 거에요. 그럼 얘가 전 세계에 있는 걸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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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다가 이렇게 쭉 ip를 알아내서 얘한테 내가 알고 있었어 하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럼 얘는 ip를 알았으니까 그 컴퓨터로 지금 접속을 하게 된거죠 자 이번에는 서버 비가상머신을 초기화하고 부팅을 하세요. 얘도 똑같이 써볼게요 서버 비가상머신에서 역시 루트 패스워드로 접속을 한 다음에요 얘한테 설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얘도 역시 나노 에디터로 사용해 볼게요. 클리어하고 나노 etc 밑에 reserve.conf를 열어서요 자 얘도 뭘로 바꿔요? 아까 우리가 구축한 192.168.111.100번 이제 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얘도 얘를 사용하고 얘도 얘를 사용할끔 설정을 바꾸는거죠 자 컨트롤 x y 엔터 해서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얘도 바로 이제 우리 nslookup 해볼까요? nslookup 어 설치가 안됐으면요 설치해주시면 다시 nslookup 설치가 됐을텐데 예 됐네요 얘도 서버를 확인하면요 우리가 바꾼 100번이 보이죠 그리고 역시 떳떳떳.nate.com 하면 잘 알려주겠죠 한비.co.kr 뭐 다 알게 돼서 얘가 어차피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웹서핑은 웹브라우저가 없으니까 안되긴 하는데 우리 텍스트용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엑세이트로 빠지고요 dnf apt로 install e-link s가 있어요 얘가 텍스트용 웹브라우저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e-link s라고 하면 접속이 되는거예요 텍스트 환경이 웹브라우저고 그리고 한글 사이트 들어가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영문 사이트를 들어가는게 좋아요 그리고 OK 누르고 우리 커널 사이트 적어볼까요? 떠떠떠.컨널.org 들어가면 이제 커널 다운로드 사이트니까 여기 영문으로 되어있죠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음 링크로 엔터 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가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는 것은 ESC키 누르고요 화살표 눌러가지고 EXIT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키보드로도 다 웹서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이 안되는 것은 유의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제가 부팅했어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서 제어판 실행하세요 제어판을 뭐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제어판 하면 되죠 제어판을 실행해서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 클릭하고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 클릭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저는 이름이 Ethernet 제로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얘를 클릭해서요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성 누르면 되죠 속성 그 중에서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 IPv4죠 얘를 선택하세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얘를 선택해서 다시 속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DNS 서버죠 네임 서버와 같은 거죠 얘를 선택해서 얘를 우리가 100번으로 19168 111.100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윈도 클라이언트가 그림상에는 없지만 윈 클라이언트도 얘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닫기 닫기 하면 얘도 이제 얘를 통해서 웹브라우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무데나 틀면 되겠죠 한빛 들어갈까요 한빛점 co.kr 역시 잘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자동으로 IP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다시 또 해도 되는데 이제 좀 간편하게 명령으로 해 볼게요 그래서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윈도우즈 파워셀 관리자를 넣으세요 또는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도 돼요 얘를 눌러서 자 여기서 IP 컴픽을 보면요 현재 IP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더넷 0 이 어댑터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얘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게 NetSH Interface에요 Face IP Set DNS 하고 장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똑같고 장치 이름을 이더넷 0이죠 지금 이더넷 0 하고 DHCP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자동으로 IP를 할당 받도록 됩니다 됐죠 그럼 IP가 다시 DHCP 그러니까 IP를 자동으로 할당 받아서 얘를 안 쓰고 자동인 얘로 변경을 다시 원상복구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9-17의 캐싱 전용 네임 서버 구성도를 완전하게 실습을 마무리를 쳤어요 비타민 퀴즈 9-1을 통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한번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